제가 다치기 전에 트레이너 생활을 좀 했었어요. 트레이너 하면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갔었는데 남성분들 아침에 보통 발리가 되잖아요. 성욕구라는 게 안 생겨요. 생각도 안 나고 벤츠 밀체요. 정신적 지주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나이는 지금 40대 조종관이고요. 이름은 이재인이고 중도장애 8년차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어떻게 휠체어를 타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름에 물놀이를 갔는데요. 다이빙하는 구역이 아닌데 그 지역에서 다이빙을 했어요. 다이빙을 했는데 머리가 먼저 떨어지는 바람에 돌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 부러진 걸로 인해서 사지마비가 왔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감각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제 목 아래쪽으로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다른 건 못 움직이고 이렇게 이 파란 쪽만 이렇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호흡이 짧아서 이걸 안 해주면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해줘야 강제기라는 게 생기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병원에 얼마나 오래 계셨나요? 병원 생활은 2년 동안 했습니다. 병원 안에서 2년 동안 재활하면서 치료받고 생활하고 그리고 퇴원했어요. 혹시 수술을 몇 차례나 하셨는지?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이 했는데요. 목 수술도 한 4번 하고 그 다음에 정양 수술도 2번에서 총 6회 정도 수술했어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마다 병상에서 듣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셨나요? 듣고 싶은 말은 그냥 뭐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이 수술 잘 됐습니다라는 소리를 제일 듣고 싶었고 근데 그 소리는 뭐 회사들이 당연히 다 해주는 거였고 마취를 하고 깨어날 때 내가 이 파란 쪽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항상 그거를 체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가족들 사진이 잔뜩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제가 다치고 난 후에 붙여놓은 것도 있긴 한데 다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붙여놓은 사진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옛날 생각도 좀 하고 아이들 얼굴도 좀 보고 굉장히 개구지게 생겼어요. 아들인가 봐요. 네. 아들 첫째, 둘째. 둘 다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큰 애는 14살이고 그 다음에 작은 애는 10살입니다. 4살 차이에요. 말로만 이재인님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가족이나 두 아이들이 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글쎄요. 애들이 너무 어렸을 때여서 다른 신병을 갖고 있었다고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애는 그때가 5살이었고 작은 애는 돌잔치가 이제 막 지난 후에 제가 다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다친 거에 있어서는 그때는 큰 충격이 아니었겠죠. 오전 1관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1관은 한 회사에 지금 속해져 있어서 그 회사의 작업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하냐면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저희 개인 SNS에 홍보를 하고 그 외에 다른 포털 사이트에도 계속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제가 사지마비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일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셨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일을 구하게 되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매체를 못 찾아가지고 못했는데 아는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렇게 작업하는 일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잘 만나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됐죠. 지금 하는 거는 저희 회사 채용 정보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이제 다른 카페나 아니면 다른 블로그에다가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단련을 한다 그래서 제 상태가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게 있으면 저도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할 텐데 지금 제 상태가 뭔가를 단련하고 그거에 맞춰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더 좋아지거나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RC카도 있고 이게 뭔가요? 제가 다치기 전에 트레이너 생활을 좀 했었어요. 트레이너 하면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갔었는데 그 보디빌딩 대회 나가서 입상하고 나서 바디트로피입니다. 그럼 다치시기 전에는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네. 호텔에서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장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김민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흔히 하실 수 있는 동작을 한 마디 해 보실 건데요. 몸이 테스트 동작입니다. 지금 영상도 찍으시고 몸이 굉장히 좋으셨네요. 좋았죠. 그때 다치기 전에는 키로수도 95키로였고 그때는 몸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혹시? 키는 177이요. 크시네요. 큰 건 아닌데 몸집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177에 95키로 정도였죠. 와 전부 다 근육질이었네요. 그거 뭐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창피하고요. 근육 반 지방 반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목에서 신경이 끊겨가지고 입에서 침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침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말을 좀 하거나 아니면 목이 좀 마른다 싶을 때는 물을 먹어가지고 입안을 좀 적셔줘야 됩니다. 그래야 말을 좀 할 수 있어요. 이게 침이 안 나온다고 해서 많이들 불편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장애인이 되고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했다 보니까 땀이 되게 많았었는데 목이 다쳐서 신경이 끊기다 보니까 몸에서 땀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름 밭이 이렇게 더운 날 사람들은 덥다고 부채질하고 땀 흘린다고 땀 닦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없어서 그거 하나는 편한 것 같아요. 땀 안 나는 거랑 더위를 안 타는 거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주변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뭐 시선이라든가 뭐 편견이라든가 처음에 다쳤을 때 제 주위에 사람들이 좀 많이 떠났어요. 운동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접촉을 시도했었거든요. 뭐 그래서 아는 사람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주위에 몰리기 시작했었는데 다치고 나니까 운동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떠났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한 반 이상은 연락이 끊기고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죠. 그걸로 인해서 조금 자괴감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진짜 친구분들만 남으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정말 이제 제가 다치고 나서 더 다가와주는 친구들이 지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친구들이 떠난 자리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다시 생기면서 그 자리를 메꿔주고 계속 연락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조금 희귀병이에요. 머리에 통증이 오고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부적질이 나서 4시간 이상 앉아있지 못해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조금 앉아있은 다음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좀 누워줘야 돼요. 누워서 30분 이상 그 통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다음 생활을 조금 지속할 수가 있어요.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혹시 제가 인터뷰하러 와서 괜히 괴롭히는 건 아닌지 아니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좀 사는 느낌이 나요. 안 그러면 말도 한마디도 안 해서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시간이 점심시간 때가 다 돼가지고요. 간단하게 햄버거를 먹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콜라 제로 콜라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은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말로만 이재인님은 스스로 하시네요.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전반적인 건 다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다 해야 그래야 삶의 질이 안 떨어집니다. 안 그러면은 바로 나라고 떨어집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점심 메뉴는 햄버거입니다. 네. 지금 제가 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본인도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소스를 주죠. 이력서를 이렇게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저한테 주시면은 회사에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1차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다가 이제 이력서를 제출해 주는 거죠.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저 간병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 몸 상태가 가족이 할 수 없고 좀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저를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간병인 분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4시간 옆에 붙어서 활동을 보조해 주시는 역할이신 거예요? 네. 24시간 옆에서 지켜본 말로만 이재희님 혹시 어떤지 좀 간단하게 인터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보다시피 이게 진짜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랬는데도 살자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눈물 흘리려고 하시는데요. 이재희님. 병원에도 여러 번 가서 수술도 재수술도 하고 뇌하수체 종양으로 입원해가지고 처음 수술이 또 잘 됐다고 하던 게 잘못돼서 또 한번 수술하다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는 상황에서도 고수술하는 날 와서는 바로 자기 그 삶을 유지하길래서 일하고 그러는 것도 진짜 옆에서 볼 때 너무 그래가지고 솔직히 아유 울지 마세요. 이재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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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살고 가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걸 보이거든요. 아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혼자 따로 나와서 살고 계시는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보호자가 같이 생활을 하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독거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 보조해 주시는 분들도 지원을 받고 그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비장애인 때는 잘 몰랐는데 제도가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장애 정도만 놓고 그런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무슨 혜택이 많다더라 해서 우르르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일산이 보조금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이 일산 쪽으로 다 몰렸다가 그게 이제 끝나고 수원에서 이제 도보조금을 또 많이 준다 그러니까 또 수원으로 우르르 몰렸다가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저는 거기에 쫓아가기보다는 일단 떨어져 살기는 해도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 붙어 살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서울 쪽에 안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이재희님이 헬스 트레이너셨잖아요. 주로 취미가 운동이나 이런 액티비티한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실 것 같아요. 따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여가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신지 하고 싶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것도 풀고 싶고 한데 아무래도 지금 제 몸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이재희님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혹시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먹는 거랑 화장실이죠. 먹는 것도 혼자 못 먹으니까 먹여주는 거 받아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못 가니까 그것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게 아니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힘들다 라는 생각은 부분적으로는 없고 그냥 뭐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말로만 이재희님 남자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남성분들 아침에 보통 발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비장애인이셨을 때랑 다른 게 있나요? 많이 들리죠. 비장애인이었을 때는 아무래도 호르몬이 왕성하다 보니까 남자적인 면이 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장애인이 되고 나서는 호르몬 분비가 완전히 끊겨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성욕을 계속 해결하지 못하시다 보면 성욕구가 사라지나요? 신경이 끊겨서 그런지 성욕구라는 게 안 생겨요. 생각도 안 나고 욕구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면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하게 보여요. 그런 에너지를 혹시 어디서 얻고 계신지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한 상태고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치다 보니까 이 가장이라는 자리가 그걸 못 놓게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저희 가족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하는 게 목표죠. 장애가 있으신데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은둔하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안 좋은 생각들을 좀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대화를 하려고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산책 가실 때는 어떻게 산책 나가시나요? 이렇게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달아서 지금처럼 운행을 합니다. 속도감이 꽤 있네요? 그렇죠. 느리진 않아요. 이걸 타고 밖에 나가고 산책도 하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죠. 저쪽에 있는 휠체어가 훨씬 더 비싸 보이네요. 저거는 이제 멀리 나갈대요. 이거는 실내용이고 저거는 실외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브랜드가 있나요? 휠체어에? 네. 브랜드가 있어요. 자동차에도 기아가 있고 BMW 있고 벤치가 있고 하잖아요. 저 휠체어도 가격에 따라서 그렇게 불리우는 정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휠체어는 얼마 정도 하나요? 저는 옵션 포함해가지고 830만원 정도 830만원이요? 네. 근데 그중에서 한 200만원 정도는 지원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카드 할부를 이용했죠. 그리고 이재희님 유튜브도 하고 계시던데요. 아 네. 주로 어떤 컨텐츠로 유튜브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 건강이 나빠지다 보니까 우선은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건강이 좀 괜찮아지시면 좋은 컨텐츠 기대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별거는 아닌데 휠체어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려도 될까요? 네. 근데 그게 다를 때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벤츠 휠체어 멋있습니다. 제 작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랑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좀 새로운 자극을 받아서 저도 제 유튜브 채널을 좀 더 좋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좋아요. 아 지금 키우고 계신 유튜브 채널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어 다들 목표는 똑같을 것 같아요. 1차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스위치 창출을 위해서 천만 구독자를 넘고 그 다음에 4천 시간을 넘기는 게 1차적인 목표인데 그걸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재인님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활기차게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저희 채널에서 준비한 감사패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로 잘 받겠습니다. 타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저 행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적 지주 파이팅! 감사합니다.